전설같은 험난한 산책 눈가를 아련하고 있나 흐른 천리 오나온 길 한양가도 이길 품에 산골 돌고 돌아 넘고 넘었던 조령광문 문경세제 서울과 영웅남을 이어준다는 백두대간 중심지 문경세대가 관광명수 1번지로 변해 있구나 바로 여기 문경입니다 한양 천리 한양 천리 찾아서 가던 모나무 과거행자길 흥이 영화 누리려고 한양 가던길 품에 산골 돌고 돌아 넘고 넘었던 조령광문 문경세제 서울과 영웅남을 이어준다는 백두대간 중심지 문경세대가 관광명수 1번지로 변해 있구나 바로 여기 문경입니다 바로 여기 문경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